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워서 그런가요? 오늘 굉장히 춥죠? 많이들 안 나오셨네. 여러분들도 오지 말지. 한 분이라도 안 오시면 휴강하고 깔끔하게 갈텐데 하여간 추운데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과목이 과목이다만큼 민법, 민사통법법 1차 과목이다 보니까 물건법 들어가줘야 되죠. 민법은 3개 파트, 민사특별법에서 4개 파트로 이루어졌는데 앞쪽의 민법 총칙 파트가 민법의 가장 기초가 토대가 되면서 좀 어려운 파트죠. 앞쪽에서는 권리변동에 대한 원인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외우셨어요. 법률행위 다. 법률행위에 약간 비정상적인 법률행위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무효 아니면 취소로 끝나는 것들. 그래서 쭉 배우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것들은 물건법 들어왔는데 어차피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관계 권리의무관계 중에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시게 되는데 그 권리는 크게 물건과 채권으로 나누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물건이라는 권리를 배우는 데가 물건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죠. 130페이지. 처음 보셨나요? 130페이지. 130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라는 것을 배우시는 데가 채권법인데 이 채권법은 우리 중개사 시험에 다 나오지 않고 아주 극히 일부 채권이라는 권리가 발생되는 계약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법을 들어가시는데 물건법은 물건에 대한 거니까 물건을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부터 이제 물건하고 채권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히 보죠. 자, 물건 그러면 권리인데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에 대한 권리. 권리는 항상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우리가 물건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제 이익을 얻느냐. 직접 지배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와닿죠. 직접 지배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물건은 무엇도 할 수 있고요? 사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도 할 수 있고 수익, 그 다음에 처분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이익을 얻는 것을 우리가 물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건. 쉽게 뭐 이렇게 문장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아파트에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유권이라는 게 대표적인 뭐냐면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아파트라는 물건을 뭣도 하고요? 마음대로 사용도 하고 임대나 가지고 임대 수익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처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는다. 이런 것들이죠.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꼭 소유권뿐만 아니라 물건이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쭉 배우시는 거예요. 성질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거고 우리가 물건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앞쪽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물건의 절대권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권리, 물건이나 채권을 배운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파트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소유권을 들고 다니나요?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몰라요.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그 권리를 계약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주장해야 될 때가 있겠죠. 절대권이라는 것은 절대니까 계약한 사람에게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물건에는 뭐가 있다고 배웠어요? 대학력이 다 배웠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기 아파트면 자기가 그 아파트에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꼭 계약해서 산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 내 아파트니까 들어오지 마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얘기라고 배웠냐면 대학력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성 같은 것들은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 우리가 또 물건과 채권을 비교하면서 제가 첫날 비교해드린 게 다시 나온 거예요. 물건이 또는 채권이 다 권리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냐 하면 그 문제죠. 채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 특정한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이라는 관계예요.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니까 그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마음대로 권리를 청구한다거나 할 수 없죠. 그래서 채권은 양도할 수는 있지만 그 양도가 제한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물건은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해서 아파트 여러분 만들어 팔아서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이 아파트 판다고 그러는 거지만 결국은 아파트에 소유권을 넘기는 건데 하는데 옆집 사람이 동의받고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물건의 양도성 양도가 자유롭다는 거죠. 제가 첫날 물건과 채권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드렸어요. 대학력이 있냐 없냐 하고 처분이 자유롭냐 그렇지 않냐 기억나시나요? 지금 벌써 한 달 이상 돼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기억력 문제인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한 거예요. 모든 물건에는 대학력과 양도가 자유롭다는 거 기억하시고 물건의 객체는 당연히 물건이 됩니다. 물론 권리가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배워야 되는 거고 일물일권주의 안 보셔야 돼요. 쭉쭉 가세요. 쭉쭉쭉쭉쭉쭉. 자 134페이지에 가세요. 물건. 우리가 배우려는 물건이라는 권리는 가끔 보시면 이 물건과 물건을 헷갈려서 이렇게 쓰시거나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건하고 물건은 다른 얘기죠. 이건 우리가 말 보고 있는 이런 물건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거기에 성립되고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권리. 그러면 어차피 물건법에서는 물건이라는 권리를 배우셔야 되는데 그 물건이라는 권리는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물건의 종류 얘기하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물건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법정주의. 그러면 물건이라는 권리는 딱 법에 정해진 대로 발생이 된다.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법에 정해진 대로. 더더욱이나 제가 우리 법을 배우실 때는 여러분 생각을 쫙 빼시라고 그랬다고요. 쫙 빼시고 그냥 법에 하나는 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특히 물건법이 그래요. 자꾸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들 가지고 생각하시다 보면 자꾸 어긋나게 가요. 정답이 아닌 다른 걸 고르게 되는데 특히 물건법에서는 물건법정주의라고 우리 민법 법조문이 1118조가 있는데 쭉 조음마다 하다가 이제 물건법 딱 들어가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조문이 185조예요. 대원칙으로 삼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물건이라는 권리는 법률이나 관습법 이게 법이죠. 이거 외에는 임의로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뭘 못한다? 창설하지 못한다.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자, 이건 기초예요. 기초 그냥 가끔 지문에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법조문을 가지고서 이걸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건이라는 권리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이거 두 가지를 다 법이라는 얘기인데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당사자끼리 마음대로 만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냐 얘기인데 이 물건의 말 그대로 종류하고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배우려는 물건의 종류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그 종류는 이미 법에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물건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 외에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이거 물건이다라고 만들 수가 없어요. 또 법에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물건의 내용도 다 법에 정해졌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얘기 듣는 게 소유권 들어보셨죠? 이것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럼 소유권이란 권리는 당연히 사람에 대한 것 물건에 대한 것 물건에 대한 것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소유권 많이 들어왔지만 그 소유권이란 물건은 법에 소유권이란 물건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이 물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란 물건의 종류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법에서 정해놓은 거고요. 그럼 이 소유권이란 권리의 내용도 법에 정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뒤쪽에 소유권 파트를 보시면 211조에 조문은 211조인데 페이지 수는 197페이지죠. 19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맨 위에 소유권에 의해서 211조 민법 조문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자, 뭐뭐 할 권리가 있다 사용수액 처분 그래요. 소유권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법에 정해놨다고요. 이게 물건 법정주의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만 우리가 배우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려는 물건법은 법조문들이 185조부터 시작해서 쫙 조문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물건법에서 나와 있는 법조문들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강행법규냐 임의법규냐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얘기할 때 강행규정이 많겠어요. 임의규정이 많겠어요. 네? 강행규정이 많겠지. 물건이란 권리는 전부다 다 뭐에 정해놓은 거니까? 법에 정해놓은 거니까 당사자, 의사 의사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건법은 거의 대부분 다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물론 임의규정도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법조문이 있지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규정을 배척할 수 있다. 그 법조문하고 다른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자, 그럼 여러분이 만일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는 보통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이 토지라는 물건에 여러분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토지 소유자지만 이 소유권의 내용 중 이 토지 사용하고 내가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내가 영구적으로 포기를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마음씨가 좋은가 봐요. 그냥 내 땅 다 사용하셔. 난 영구적으로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계속 뭘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 토지를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내용만 갖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의사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소유권은 법에서 뭐뭐뭐가 있어야 된다고 금방 읽어보셨어?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가 있어야 소유권이라 된다니까요. 좀 전에 211조 읽어보셨잖아. 이게 우리의 상태다. 금방 얘기하고 금방 읽어보고 문제 내면 이렇게 혼자 생각한다니까요. 소유자가 그럴 수 있지. 안 된다니까 물건은. 이게 판례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생각처럼 내가 왜 내 건데 왜 이걸 못해? 이런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거 영구적으로 포기할 거고 난 이것만 가지고 있다. 아니 네 맘대로 안 된다니까. 영구적 포기라는 것은 이걸 제거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소유권 내용 중에서. 그러면 안 돼.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는 있겠지. 그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계속 소유권에 사용수익하는 내용은 있지만 동네 사람들 그냥 이게 뭐냐면 아까 배타적이라는 얘기니까 원래는 소유권자가 이 토지를 지만 사용할 수 있었어야 돼요. 남이 사용하면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안에 있다고요. 그걸 안 돼. 물건의 내용 중에 성질 중에 배타성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그러해야 되지만 소유자가 아냐 아냐 저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사용하세요. 그럴 수는 있지. 그 얘기는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있으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용하게 하는 거니까 그건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수익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영구적이라는 것은 영혼이 제거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당연히. 그 대표적인 판례예요. 조금 법정주의. 대다 안 대다 그래 이게.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의미를 잘 이해하시라고 의미를. 여기 여기 있잖아.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 권능이란 단어는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란 얘기예요. 권능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 판례 내용에 소극 얘기 나오면 부정적인 얘기예요. 적극 그러면 긍정적인 얘기예요. 결론이. 우리 시험은 판례의 결론을 물어보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몇 번 나왔어요. 이것도. 이게 물건 법정주의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물건 법정주의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간마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도 시험 볼 때까지 안 바꾸고 못 바꾸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셔.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배워야 되는 현실적으로 배워야 되는 물건의 종류를 잡아놔야죠. 자 그러면 물건은 법에서 정해놨다고 그러는데 아까 법정주의의 법은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법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우리 민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관습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습이니까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쭉 살아온 그런 관습을 법원에서 판례에 의해서 아예 법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보겠고 그럼 우리는 어쨌든 민법을 배우니까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물건은 좀 아셔야 되겠지.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물건이 여덟 가지가 있어요. 여덟 가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출권, 질권, 저당권. 그럼 당연히 우리 물건법은 물건 배우는 거니까 나중에 점유권만 떼서 보겠죠. 소유권만 떼서 배우신단 말이에요. 지상권 떼서 배우시고 지역권 떼서, 전세권 떼서, 유출권 떼서 배우다가 질권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건너뛰고 저당권. 이게 물건에 대해서 배우시죠. 그러니까 물건법은 거의 대부분 우리 시험법이 다 들어가요. 이게 양이 가장 많지. 그럼 이 여덟 가지를 이제 나눠봅니다. 나눠보니까 점유권과 본권으로 가장 크게 나눴죠. 점유권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물건을 점유하면 그대로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점유라는 것은 조금 이따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느낌상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책이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이 이 책을 지금 점유하고 있나요? 네.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하면 그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외에 그러면 이거 빼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다 뭘 한다? 본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본권은 지금 설명을 안 했지만 이렇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본권은 거기서 살짝 써보세요.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예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본권을 가지면서 점유를 하게 되면 이 점유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봐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분명히 책에 대해서 점유권이라는 권리, 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정당한 점유인가요? 부당한 점유인가요? 정당해. 왜 정당한 거예요? 내 책이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책에 대해서 점유권뿐만 아니라 뭐라는? 소유권이라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소유권을 가지면서 이 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점유가 정당하지.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책을 훔쳐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책을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제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점유는 하고 있지만 그 점유가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은가요? 정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본권이 없기 때문에. 자, 아파트 임대차를 했어요. 아니면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그 아파트를 점유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걸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걸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걸 점유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그럼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본권. 이렇게 한다고요. 본권. 자,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어. 저 시골에 남의 별장 같은 게 있는데 무단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어. 자, 그 사람도 그 집을 점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무단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다. 그게 점유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점유가 정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해요. 그 사람은 소유권도 없고 빌린 전세권도 없으면서 그 물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뭐가 없다? 본권이 없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본권 그러면 뭐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다? 점유권을 정당화시키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점유를 하고 있으면 자, 이 점유가 정당하게 되려면 그 사람은 뭣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본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상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물건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물건은 보이죠? 물건은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물건을 배워요. 물권을 배워요. 권을 배우니까 이제 그걸 자꾸 상상을 하셔야 된다고. 자, 책이라는 물건이 있다고요. 여러분 앞에. 책이라는 물건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물건 몇 개 가지고 있다고요? 앞에 있는 책에 두 개 가지고 있다고.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안 보이지만 이 두 개의 권리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니까. 뭐하고 뭐? 점유권하고 소유권. 그래요. 자, 그런 걸 우리가 배우시는 거예요. 이제 물건법에서.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권을 좀 더 나누셔야 돼.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말 그대로 소유권이에요. 자, 소유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사용하는 거, 수익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처분.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이게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사용은 수익하고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요.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은 같이 묶고 처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뭐 하는 거 하고요. 사용 수익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처분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가장 완벽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소유권의 내용 중에 하나씩을 뭐 하는 물건이 나온다? 제한하는 물건이 나온다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단어로 공부하시라고요. 단어로. 그런 습관을 들으시라고요. 단어를 풀어내시고 문장으로 해가지고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여요. 항상 우리는 시험장에서 혼자 시험 문제를 푼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뭐 그림도 좋고 뭐 또 그러지만. 그러면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유권의 내용을 뭐 하는 물건이라고요? 제한한대요. 그러면 이쪽을 제한하든 이쪽을 제한하든 제한 물건 몇 개가 나오겠어요? 두 개가 나와야지. 소유권의 내용이 크게 몇 개니까. 두 개니까. 그러면 이쪽을 제한하는 물건을 뒷자릴 때 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따가지고 용익물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쪽 용익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용익물건을 가진 사람은 그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지. 아닌데 뭐 할 수 있다고. 사유수익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또 세 가지가 나와요. 지상권이라는 거, 지역권이라는 거, 전세권이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용익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용익물건은 그냥 우리가 쉽게 들으면 남의 부동산을 뭐 하는 거다? 빌려 사용하는 거예요.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러면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부동산, 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지만 뭐 할 수 있다? 사용수익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부동산 소유자는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부동산은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물건이라고? 그러니까 단어를 보라니까 그냥 공부하지 마시라니까 이 용익물건은 무슨 물건이라고 했어요? 제 하나 하면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뭘 하지 말라고. 너 사용수익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 아니, 여러분이 아파트 소유자인데 다른 아파트 전세권 설정해놓고 여러분도 같이 나도 사용하자. 그러고 같이 끼워서 살아요?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림기에서 뭐 하고 하면 금방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그런 공부를 시험장에 한번 적용해보시라니까 가서 안 풀린다니까. 왜? 아니, 시험은 많이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는데 문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몇 번씩 강조해드리는데 책을 읽지 못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한다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아는 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를 따지고 용어 하나하나를 따지면 알게 돼요. 아니, 왜? 그렇게 써있으니까 무슨 물건이라고 써있어? 뭘 제안한다고? 그 소유권. 그럼 소유권의 내용 두 일 중에 하나를 제안했는데 이쪽을 제안하는 것은 무슨 물건? 용이 사용, 수익. 그럼 얘들이 남의 걸 뭐 하는 거니까 사용 수익 하는 거니까 소유자는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이 권리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앞쪽에서 아니야, 또 앞뒤 연결하면 뭐 하니까 그냥 있는 것만 얘기합시다. 앞뒤 연결하는 것은 나중에 그럼 여기 다 써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그럼 이건 뭘 빌려 사용하는 거예요? 땅. 하지만 전세권은 말 그대로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물건이에요? 담보물건. 자, 담보물건은 제안 물건인데 소유권 중에 사용 수익하는 것을 처분하는 것을 처분하는 것을 제안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처분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해서 처분 권한이 이쪽으로 간 건 아니에요. 나중에 쉽게 해서 담보물건 배우기 시작되는데 항상 담보라는 것은 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받는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채권, 채권. 채권 담보. 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저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럼 저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럼 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채권. 근데 제가 돈을 안 갚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야?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고. 그 사람 줄 때까지 평생 기다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특히 돈 빌릴 때는 빌려간 사람이 약자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돈을 빌려주면 그때부터 돈 빌려간 사람이 뭐예요? 강자야. 뭐라고 그래? 쬐라고 그러잖아. 쬐라고. 쬐라고. 그러니까 채권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물건하고 비교했을 때 그 힘이 굉장히 약하다니까요. 쉽게 해서 가장 뭐한 게 채권 돈 받는 건데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잡아다가 산속에 묻을 수도 없고 새우잡이 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또 걸려요. 또 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러니까 항상 이 채무자들은 돈을 빌려가는 곳에서는 악성 채무자들이 생기게 돼 있어. 재산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은 자기들이 그런데 재산 다 빼돌리고서 돈 없으니까 나 어떻게 해라. 이래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 그럼 네가 갚을 돈이 있는데 물론 너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물건으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걸 담보로 제공 좀 해라. 담보로 잡잖아 이게. 이해 되셨죠? 그래서 항상 담보물권은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 건 세 건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장 쉬운 게 돈 빌려주고 그놈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 그럼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해버리고 근자권 설정하는 거죠. 은행이. 은행 같은 데는 다 근자권 설정하는 거지. 그 은정권이나 저당권이 담보물권의 대표적인 건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그 채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어요. 그렇다고 은행 직원들이 그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소유자가 계속 사용수익해. 그렇다고 저당권자인 은행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지만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돈을 못 갚으면 이 권리를 가지고 네 부동산을 뭐 해버리겠다. 처분해버리겠다. 경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는 안 돼, 안 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는 지가 마음대로 처분하고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처분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처분할 수 있는 권한 권리들이 있으니까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걸 행사해가지고 경매쳐버리는 거예요. 의미 이해되셨죠? 그래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받아내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질권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아닌지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자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시험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에 관련된 물건을 배우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정유권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다 성립할 수 있으니까 배우셔야 되고 소유권도 마찬가지고 용유권은 전부 다 다 부동산의 얘기죠. 유치권 역시 부동산 대상이 되니까 어? 근데 질권 보니까 부동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법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올 일이 없으면 머릿속에서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냥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질권이 뭐냐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물어본다. 우리 공부하신 분들의 특징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걸 그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전당포 아시나요? 요즘은 많이 없지만 전당포 여러분이 급전이 필요해. 한 돈백 필요하다고 돈백 빌리는데 아파트 담보해가지고 돈밭 빌리나요? 아니지. 옛날에 전당포 있을 때는 가서 찾던 시계 반지 풀고 맡겨놓고 100만 원 빌려오잖아요. 그럼 전당포 주인은 100만 원을 여러분한테 빌려주면서 동산을, 부동산을 동산, 시계나 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갚고 찾아오면 되는 거지. 근데 못 갚았어. 그럼 전당포 주인이 그거 팔아버리는 거예요.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권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당포에 대한 것을 업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나올 일이 없지. 전당포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물건들이 이런 거다. 최소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냥 하나하나씩 점유권, 소유권, 지상 이렇게 배우시지만 문제나 아니면 책에는 이런 식으로 딱 나오지 않고 본권 본권이 있고 없고 이런 얘기 나와 그럼 본권이 뭔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본권 그러면 다 소유권만 본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본권 그러면 아, 점유율을 정당하게는 소유권이든 이런 지상권이든 이런 걸 다 본권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제한물권 그럼 제한물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한물권은 크게 용애물권하고 무슨 물권 다물권으로 나눠서 이런 권리들을 다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거구나. 외워놓으셔야 돼요. 외웁시다. 어차피 댁에 가셔가지고 연상에 써보면서 공부, 복습하셔야 되는데 하시나요?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같이 하셔야지. 몇 번 해가지고 아예 몇 개라도 가져가시라고 몇 개라도 자, 그럼 물권은 크게 뭐하고 뭘로 나눈다고 모르시면 살짝 세서 보면서 하면 돼요. 뭐하고 뭐? 점유권 그렇죠. 가장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이 점유를 정당화시킨 모든 권리를 뭐라 한다고요? 본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러고 이 본권을 이제 쫙 나누는데 가장 대표적인 본권이 뭐가 있다고요? 소유권 다 할 수 있어. 이 소유권의 내용을 뭐 한다고요? 제한한다고요. 그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서 이렇게 가시라고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하는데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수익 처분인데 묶어서 사용수익과 처분 두 가지다. 자, 그럼 제한 물권 중에 사용수익하는 건 소유권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물건을 우리가 뒷자를 따서 무슨 물건? 영입물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자기 부동산도 아니면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남의 부동산 빌려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맨 끝으로 해서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 지, 지, 전이에요. 지상권, 지여권, 전세권. 그다음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돈 안급하면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무슨 물건? 담보물건. 자, 여기도 세 가지예요. 유, 질, 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이 놈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물건법 강놈 들어가시면 이 놈, 이 놈, 이 놈들, 이 놈들 이렇게 쫙 하고서 마지막으로 저당권에서 끝나게 돼요. 각각의 권리마다 나오는 비중이 다르겠죠. 여러분 느낌의 이 물건 중에서 어디가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소유권이지. 가장 큰 하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서 세 문제, 네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이 이제 저당권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것들을 이제 문제를 많이 내요. 나머지들은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씩 쭉 나와요. 그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제 이해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히 그러면 점유권부터 하나씩 배우셔야 되는데 항상 우리 법책에는 자,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쪽을 우리가 강론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항상 우리는 강론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본다? 총론 그랬죠. 이런 물건들의 공통점부터 먼저 본단 말이에요. 공통점.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밑에서 이제 얘기하겠죠. 물건의 효력부터가 이제 물건의 공통적인 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의 공통적인 효력인데 뭐 우선적 효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채권하고 물건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가 힘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은 뭐에 우선한다?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 힘이 약해요. 그런 정도 보시고 자, 137페이지 보세요. 2번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물건적 청권. 자, 34회도 나왔어요. 올해도. 거의 빠짐없이 나오네. 29, 30, 32, 32, 32, 33, 34. 당연히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배우는 게 지금 물건을 배운다고 그랬어요. 다시 물건은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럼 우리가 지금 별려는 물건적 청권은 물건에 해당 될까요 안 될까요? 물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아까 물건 좀 전에 배우셨잖아. 우리가 외워놨던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고. 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청구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청구는. 제가 첫날, 첫날 제가 청구 그러면 어렵다 그러면 이건 요구한다고 그러죠. 요청. 청구가 그러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돈 달라고. 뭐 해달라고. 이게 청구예요. 청구. 그럼 당연히 이건 물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련이 아주 험난할 거라는 느낌이 확확 들어요. 아니, 청구는 요구하는 거고, 요구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지. 여러분이 저한테, 야, 민법 좀 잘 가르쳐달라. 야, 나 좀 합격시켜달라. 이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보고, 야, 여러분이 앞에 있는 책 보고, 야, 나 좀 합격 좀 시켜달라. 막 청구하는 거예요. 항상 이 물건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거라니까요. 그중에 이제 사용, 수익하는 것만 있는 수도 있고, 사용, 수익 처분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눠질 뿐이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뭔가 요구한다. 나는 살다 살다 처음 들어요. 아파트 벽에다가 아파트에다가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원래 샀다고 그러지만 아파트를 산 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산 건데 샀으면 그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뭐가 생긴다고요? 청구권이 생기지.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에 대해서 직접 야, 아파트에 이리 오느라 하나요? 그 아파트 소유자인 매도인, 판 사람한테 하는 건가요? 판 사람한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뜻만 보시면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말뜻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데 아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왜? 많이 들어보셨잖아. 청구한다. 막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타파를 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자네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이 들어보고 많이 봤다고 안다라는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색하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7, 8월 되고 9월 되면 매주 만나니까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 저 사람 나 안다고 그래. 우리 민법 선생이라고. 알긴 뭘 알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저의 성격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얼굴만 봤을 뿐이지. 꼭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그걸 벗어나셔야 돼.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저희가 깨쳐줘야 돼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꼭 아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시험장까지 가셔. 그래서 엉뚱한 것 찍고 나오신다고. 그러면 이 물건청 청구는 상대가 사람의 사람. 그런데 우리는 물건을 배우는데 물건청 청구는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물건청 청구는 사람에 대한 권리인데 왜 이런 걸 배우게 되냐. 의의를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이거 읽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이 책은 물건이다. 사람이다. 물건. 그럼 여러분 이 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그 권리는 물건이겠죠. 자 물건 몇 개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 점유권과 소유권.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책에 대해서 청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아 책아 나 좀 학교 시켜달라 청구하고 요구하고 할 이유가 없지. 하지만 여러분이 이 책을 자유롭게 사용도 할 수 있고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서 임대자료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영 공부하기 싫으면 처분해버릴 수 있는 거고 아 이게 물건이라니까. 책에 대해서는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물건 자체만 있으면 물건청 청구는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아까처럼 여러분 책을 훔쳐갔다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 책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이 있지. 여러분 책이지. 그런데 책이 지금 책을 소유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책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제가 훔쳐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은 저한테 제가 여러분 책을 가져갔는 줄 알았다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거 내 책이니까 내놓으세요 할 거예요. 내놓으세요라고 저런 사람한테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유권이란 뭘 가지고 있었는데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유권을 제가 훔쳐감으로써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 책을 사용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훔쳐간 사람한테 돌려주세요. 청구해야지. 그런 걸 무슨 청구인이라 한다? 물건적 청구인이라 하는 거예요. 물건적 청구인. 물건으로부터 나온 청구인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는 아니지.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럼 물건적 청구인 말은 그렇지만 제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흔히 쓸 수 있어요. 흔히.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대개 가보니까 대개 여러분이 그 부동산 아파트 소유자다 아니다 뭐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무단으로 침피해 있다. 가만히 있나요? 나가셔라고 뭐하는 거예요. 청구하지. 여러분 저 시골에 땅 가지고 있어요. 땅에 대한 소유권이란 물건도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은퇴하면 거기다가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이제 평화롭게 좀 살라고 그래. 아직은 집 안 지었어. 그 사람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냥 갔다 왔다 보고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조그맣게 이렇게 창고를 지어놓고서 사용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허락도 받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 창고 진 사람 찾아가지고 이 창고 뭐냐고 빨리 철거하러 갈 거예요. 철거하라고 청구하겠죠. 다 그게 물건적 정권인 거예요. 자 이제 이해 되셨나요? 그럼 그걸 이제 멋있게 말로 만드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해요. 물건의 내용 실현이 뭐 당하고 있어? 방해당하고 있잖아. 또 방해당할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방해, 제거, 예방이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 물건적 정권이에요. 저희 교재는 그냥 이렇게 하고서 좀 뭐 했는데 그럼 물건적 정권하고 불법 행위를 하는 이런 거 비교는 지금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물건적 정권에 쭉 가셔서 종류를 보세요. 138페이지 종류는 저희 교재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건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물건적 정권은 첫째 물건적 정권은 물건을 누군가가 방해하지 않으면 물건적 정권이 발생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책을 훔쳐가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책 돌려달라고 청구할 일이 없지 그냥 여러분은 그냥 책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돼요. 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물건을 누군가가 방해하거나 이걸 침해했다고도 하죠. 침해나 방해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방해 모습에 따라서 물건적 정권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쉽게 해서 제가 여러분의 책을 가져갔다. 그럼 여러분은 그 책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물건에 근거해서 내놓으셔 돌려주셔 저한테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물건적 반환청구라고 그래요. 그냥 쉽게 해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요. 여기 나오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시골에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누군가 무단으로 거기다 건물을 져 놓고 사용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그 건물을 뭐 해달라고 한다고요? 철거해달라. 철거는 내 땅에서 그 건물을 제거시켜달라. 그 얘기겠죠. 그래서 물건적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제거 그 다음에 아까 개념에서도 살짝 보셨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치매나 방해됐을 뿐만 아니라 방해받을 염려가 있어도 물건적 조건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염려가 있어도. 그럼 염려가 있다는 것은 아직은 방해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죠. 예를 들어서 옆집에 담이 있는데 담이 지금 흔드는 금 가고 있어. 옆집 거야. 그거 쓰러지면 바람 불어서 쓰러지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토지 여러분 땅에 쓰러질 것 같아요. 아직은 쓰러졌나요? 안 쓰러졌나요? 안 쓰러졌지만 여러분 가만히 안 있겠지 옆집 사람한테 담 좀 쓰러지지 않도록 잘 좀 예방 좀 해주세요. 축대 좀 싸고 그렇게 청구할 수 있겠죠? 예방. 예방 청구예요. 물건적 방해 예방 청구 한마디로 가져갔으면 뭐 해달라고 청구하고요? 반환. 방해하고 있으면 그 방해를 뭐 해달라고? 제거. 대표적으로 철거해달라.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뭐 해달라? 예방. 예방 청구.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다시 두 번째는 근거가 된 물건에 따라 이렇게들 하는 거죠. 우리 민법은 말장난 잘하시면 굉장히 쉽다고 그랬어요. 이 물건적 청구는 그냥 나온다. 물건으로부터 나온다?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고도 그래서 물건적 청구예요. 여러분이 책에 대해서 책이란 물건에 소유권이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갔으면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권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방해 모습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로 나눠지지만 근거가 되는 뭐에 따라서는? 물건에 따라서는 아까 우리가 보셨던 여덟 가지가 쭉 나오니까 여덟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인정 안 해줘요.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그건 이제 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보세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앞쪽에서 물건 종료 나눴으니까 가장 먼저 무슨 건이 있었나요? 점유권이 있었잖아요. 그럼 점유권을 방해하거나 방해 또는 예방 이렇게 들어오면 점유권에 의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물건적 청구권이 나올 수 있겠지. 와 닿나요? 그걸 무슨 청구권이라고 그래? 전 보호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눴어요? 본권으로 나눴어요.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뭐였나요? 소유권. 그럼 당연히 소유권을 누가 침해하거나 방해했다 그러면 소유권에 의한 무슨 청구? 반환 청구. 소유권에 의한 제거 청구. 소유권에 의한 예방 청구 나오겠지. 그럼 그것들을 다 묶어서 소유권에 의한 무슨 청구? 소유권에 의한 무슨 청구? 물건적 청구권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조문에는 점유권 파트에서 점유권에 의한 물건적 조건을 점유 보호 청구권에 대한 법조문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소유권 파트 가면 소유권에 의한 물건적 조건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한물건 들어가줘야 되는데 제한물건적인 용인권에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죠. 그럼 지상권도 물건인가요? 물건이죠. 그럼 당연히 지상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으면 지상권에 의한 무슨 청구? 반환 청구. 지상권에 의한 무슨 청구? 제거. 무슨 청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결국은 내용이 다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잖아요. 내용은. 다만 근거가 되는 물건이 다를 뿐이죠. 그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법조문을 쓰기가 귀찮으니까 법조문을 쓰는 국가에서 이 소유권에 관한 법조문 내용하고 그 나머지 물건도 똑같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준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준용은 법기술적인 문제인데 같은 얘기를 몇 조에서 썼는데 그 조문 내용하고 똑같은 걸 또 몇 조 밑에서 쓰게 되면 같은 내용들을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게 쓸 필요 없이 밑에 있는 법조문은 위에 있는 법조문하고 똑같다고 얘기 쓰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사무사 쓸 때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주소를 쓰는데 똑같은 사람이 주소를 계속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소 하나를 쭉 써놓고서는 밑에다가는 상동 이렇게 써지잖아요. 상동 그러면은 이 주소하고 똑같다. 그 얘기지. 그래서 준용 그러면 다 똑같다. 이렇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제한권이 준용된다고 그랬으니까 지상권에 기한 물건정청권도 나올 거고 지역권에 기한 물건정청권도 나올 거고 전세권에 기한 물건정청권 뭐 쭉 나온다고요. 그러다가 유치권 가면 인정 안 하는데 그건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저당권에 기한 물건정청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정청권이 분류 기준을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영혼들이 있는 거지? 영혼들이? 물건정청권은 끝내고 쉬셔야 돼.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 이거 정확하게 잡고 하나만 보시고 끝나셔야 돼. 피곤한 거 아는데 그러니까 교재 책을 이렇게 썼으면 제가 이런 아는 거 쭉쭉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냥 물건에 대해서만 쭉 써서 지금 제가 그런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물건정청권은 당의 모습에 따라서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가 나온다고요. 반환청구, 제거청구, 예방청구 또 근거가 되는 물건에 따라서는 점유권에 기한 물건정청권도 점유권에 기한 물건정청권도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청구 점유권에 기해서 제거청구 점유권에 기해서 예방청구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또 소유권 가면 소유권에 기한 물건정청구 나올 거고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청구, 소유권에 기해서 제거청구, 소유권에 기해서 예방청구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지상권에 기해서 반환청구 지상권에 기해서 제거청구 이렇게 쭉 나온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쭉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특징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걸 보실 건 아니에요. 가끔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책이라는 이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몇 개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 제가 여러분의 책을 훔쳐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방의 모습에 따라서 셋 중에 어떤 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반환청구. 그렇죠. 그럼 반환청구는 여러분 몇 개 있나요? 두 개 있어야지. 그게 그런 걸 느끼셔야 된다고요. 뭐 얘기해서?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청구 들어갈 수 있겠고. 또 이 책에 대해서 무엇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청구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야 이 도둑놈아 내놓아라. 그러지만 법적으로 근거를 따지게 되면 그 내놓으라고 하는 그 청구권이 나오는 근거는 여러분이 그 책에 대해서 점유권이라는 물건과 소유권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두 개의 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져가는 사람은 안 줘. 안 줘는 여러분은 소송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소송 제기하면 이거에 근거해서 소송 제기하든지 이거에 근거해서 소송 제기하는지 해야 되는데 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하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같은까요? 다를까요? 달라야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권리가 같아요 달라야. 다르지. 그러면 당연히 이쪽 반환청구 이쪽 반환청구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면 만일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소장에다 써가지고 청구 먼저 하겠죠.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청구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소송 제기했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졌어요. 소송을 잘 못해 수행을 못해가지고 다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기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또 하나가 있으니까. 이런 사고들을 갖춰야 돼요. 이게 법적인 사고라고요. 이런 걸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물건천 정보는 이해가 되고 정리가 돼요. 대충 아는 척하지 마세요. 대충 하시면 안 된다니까. 자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럼 하나만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면 정말 자다가도 떡이 나와. 자다가도 합격증이 나온다니까. 자 성질 하나 보고. 그러면 조금 전에 계속 얘기했어요. 물건적 정권하고 물건하고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예요. 그럼 제가 계속 원칙적으로 다르면 같이 보라고 그랬나요? 다르게 보라고 그랬나요? 다르게 보고 연관시키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이건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 물건적 정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권리지만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뭐가 있나 보다. 운명을 같이 해. 한마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얘기니까. 물건문 지가 가지고 있고 거기서 발생한 물건적 정권만 다른 것에 넘길 수 있다 없다. 물건과 분리해서 물건적 정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해야죠. 그런 문제에 나온다니까. 그러면 물건적 정권과 분리해서 물건만 다른 것에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건 없어졌으면 물건적 정권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건 넘겼으면 물건적 정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물건적 정권은 그럼 누가 행사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걸 외우시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럼 당연히 물건적 정권은 현재 뭘 가진 사람이. 물건 가진 사람이 물건적 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질 사람이나 그 전에 가졌던 사람은 물건적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여러분이 땅을 하나 샀어. 사서 대금, 잔금은 다 치렀는데 아직은 사정이 있어서 등기는 안 냈어요. 잊은 등기는. 자,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산 이 땅에 아까처럼 무단으로 창고 같은 걸 지어놓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 이 창고 뭐예요 이거예요. 왜, 왜. 허락도 없이 창고 지었어. 빨리. 내가 산 땅이니까 빨리 철거하셔. 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피곤하시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시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지. 여러분 소유자 아니에요? 아직 아니잖아. 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거.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사기만 했지 등기했어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란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장금 다 치르고 했다 하더라도 이 건물 짓는 사람한테 내가 산 땅이니까 빨리 철거하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금방 여러분 생각처럼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샀는데 할 수 있다고 한다니까. 자, 여러분이 책을 제가 훔쳐갔어요. 여러분 거였죠? 그런데 그 여러분 책을 그냥 여러분이 아직 찾지 않은 상태에서 자, 여러분의 책을 제가 훔쳐갔는데 여러분이 계속 소유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훔쳐갔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이 좀 달라고 하기 뭐 하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친구가 와서 야, 이 나쁜 놈아. 왜 훔쳐갔냐. 내 친구 거니까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지. 친구분은 이 책에 대한 소유권이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이것은 그런데 그 구조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뭐 된다 안 된다 외우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자, 이제 물건적 정권의 개념하고 성질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건적 정권은 다르지만 예외적으로 의존한다고요. 그러니까 물건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물건이 이전되거나 소멸되고 있으면 물건적 정권도 함께 이전 소멸한다. 그 뒤는 뭐 다 설명해드렸다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건적 정권에 대한 기초 개념을 정확히 잡으시고 이해하세요. 일단 자, 거기까지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이 피곤해하시니까 뒤쪽을 이제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바로 먹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looking at 우리의 집에서 이제는 또 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은 말해 그 다음 인기관